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보여드렸던 수정궁 선생님 있잖아요. 수정궁 선생님이 아침 일찍부터 테마 굿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치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군지? 수정궁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충남 공주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살해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일단은 그냥 가정주부이시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우리 무속인 같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귀문이라고 해서 귀신교의 문문자라고 해서 워낙 몸주 자체가 잘 들어오는 몸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훈령들, 영가들이 많이 몸을 왔다 갔다 왕래하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굿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막 전에도 그랬듯이 앞에 보면 막 음식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 음식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 음식만 해서? 이거 솔직하게 말해요? 네, 불편하면 잘라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하는 게 500단 이상부터예요. 정말로. 왜냐면 일단은 그 영가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사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영가들을 보내기 위해서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맞죠, 맞죠. 앞에 계신 분이 사례자분이신데 지금 현재 조금씩 공격이 보이는 게 귀신이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인도한 생활한 곳으로 남은 홍남의 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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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으 으 수아와 비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흉내를 내는 거야 아 소아가 비우는 이런 거지 지금 초 아마비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좀 소아마비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그 한 여자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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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마비 지금 여자 소아마비 여자 소아마비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일단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게 지금 지금 뭐야 그때마다 주군이 지금 정신이 돌아와서 본인이 본인이 어 본인이 몸이 개운이 하려면은 본인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뭔가를 이게 확 들어가고 뭔가를 나와야 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도 그냥 시는 시는 대로 하는데 여기 안에서 내 목을 조르면 안 되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죽일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계속 목을 죽이더라고요 아 귀신이 지금 몰라 귀신이 지금 나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목을 잡아당겨서 내가 내 여기를 나는 내가 손을 띠려고 하고 위손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얘를 칠려고 하는 거고 나는 이 개가 싸우고 이제 다인 대결이 안 돼 내가 싸우고 내가 싸우고 내가 싸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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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